현실입니다, 진짜. 이준호 씨가 옷썸에서 정주호 연기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처음 역할 제안 왔을 때 좀 부담스럽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는 첫 대본을 보고 너무 재미있겠다. 그래서 그 대본만큼은 제가 반신욕을 하면서 보다가 그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럼 엄청 물가 물가 게을렸겠네. 그래서 온몸에 불어서 있는데도 너무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한 시간도 안 걸렸어요. 되게 빨리 읽는 편이기도 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정조,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왕.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없었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정조라는 역할은 그 시대 최고의 스타일만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 어머니가? 예전에 이서진 씨도 하고 많은 분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맞는 말 잘 안 하시네요. 근데 갑자기 부담감이 확 오더라고요. 괜히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담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을 얻고 싶은 마음에 최수정 선배님의 인터뷰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조선의 진짜 무슨 종 무슨 종 최수정 약간 이렇게 해서 조선의 마지막 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최수정 선배님마저 처음에 이제 왕 역할을 하신다 하셨을 때 네가 무슨 왕이냐라면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다는 인터뷰를 제가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구나. 실제로 정조와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요. 제가 그렇게 제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조금씩 찾아보면서 정조 대왕의 그 성격을 느낀 거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혹독하고 엄하고 그러나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는 애민 정신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는 약간 그런 게 저도 제 자신한테 좀 굉장히 제 자신이 좀 여기 많이 들어갔어. 나 잘못한 것 같아. 제 자신이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 거린 잘해. 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그리고 팬들을 정말 사랑하고 맞아. 애민 정신으로 팬을 사랑하고 똑같아. 조금씩 닮았다 닮았다 생각을 해야 내가 진짜 왕이 되니까 절대 내가 난 정조와 같아. 이준호 씨 오스메 감독님의 섬세한 연출력에 감탄했다고요. 감독님께 바로 문자를 보냈던 씬이야. 너무 좋아서. 3부의 엔딩에 연못에서 찍은 씬이 있어요. 덕이미가 저의 용안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저는 이 친구한테 내 정체를 알리기 싫어서 부채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덕이미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숙인 그 모습이 연못의 피치인 거예요. 대본이 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써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하실까 근데 그게 너무 잘 나왔고 보면서 설레더라고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한번? 설레는 신이 참 많았어. 홍덩로다. 겸사소 직을 맡고 있지. 겸사소 나으리? 뭐야 아버님! 이 아이가 곧 동궁의 나인이 될 것이어요. 이름은 덕임이에요. 스윽 견눈질. 그만 가보거라. 지금은 내 분주하니 나중에 얼굴을 붓는다. 들킨 거예요. 얼굴을 들킨 거예요. 이게 명장면이네. 저 장면이 너무 신기했었어요. 사례때까지 서로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될까? 저희가 약간 이렇게 얼굴이 비치나? 실제로 비치는데 화면에 더 잘 나와야 되니까 따로 찍어서 합성을 한 것도 있죠. 그렇죠? 이준호 씨가 옷소매 초반에 도전 정신을 발휘했던 장면이 있다고요? 조금 욕심을 내서 해보고 싶었다고 했던 거는 액션 씬이었어요. 대역 없이? 그렇죠. 무예에도 출중하시고 정조께서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웬만하면 다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었어요. 처음에는 불화살을 이렇게 쏘는 씬이 있었는데 그게 워낙 뜨겁고 하니까 안 다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원래는 내 얼굴이 안 걸리고 그냥 이렇게 손만 대역이 쏘시려고 하셨는데 그때 마침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제가 저번에 기름진 멜로 찍었을 때 칼 엄청 썰는데 얼굴이 안 올라와서 아쉬웠다고 했어요. 잔인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는 불을 이렇게 닫고 불을 붙이고 이렇게 쏘는 모습까지 이제 원테이크로 얼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냥 개인적인 조그마한 욕심들? 그런 것들을 좀 챙겼죠. 이준호 씨가 오싸메에서 유도 되게 빨리 찍고 싶은 장면이 있었다고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준비를 하면서 혼자만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했던 씬이 있었어요. 목욕을 하는 씬이었어요. 사실 목욕을 하는 씬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좀 위험했던 세손 시절에 그런 예민한 때의 몸과 그리고 문무에도 뛰어난 약간 그런 얄쌍한 몸을 또 만들고 싶었던 나머지 제가 식단을 엄청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오래 먹고 네, 그래서 거의 한 1년을 했는데 계속 닭가슴살을 먹고 고구마를 먹고 이 장면을 위해서? 네, 식사 시간마다 배우분들이랑 식사를 아예 못했어요. 진짜로? 어제 이 장면을 위해서? 저는 진짜 5분 내지 10분 만에 밥을 다 먹고 계속 차 안에서 대본을 보거나 기력이 없으니까 계속 누워있고 이랬던 때였어서 빨리 찍고 싶다. 야아 야아 마주 가십니까? 저 씬 기억나요. 사실 우리 드라마에서는 되게 노골적으로 제 몸을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더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아니, 딱 봤어. 살짝 다 보고 싶었어? 딱 적당했던 거 다 보고 싶었어. 풀고 얼굴까지 올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아니요, 근데 해주셨어요. 다? 딱 하나는 해주셨어요. 근데 원래 이제 사람들이 몸을 만들고 나면 괜히 과하게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지요, 그런 게 있어. 그럼요. 겨울에도 우리 연구 같은 경우는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야. 몸이 좋은 사람은 보여주고 싶죠. 보여주고 싶다니까? 저는 그걸 360도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 마음은 그랬죠. 그러면서 딱 그래, 딱 오늘 찍고 바로 집에 가서 치맥합니다. 먹었어요, 그날? 그날 먹었는데 너무 굶었던 나머지 그리고 제가 그날 10시간 이상을 물에 계속 있었어요. 저 씬을 찍기 위해서. 이게 입맛이 완전 사라져서 들어가서 맥주 한잔 마시는데 온몸이 울긋불긋 빨개지고 그냥 닭다리도 하나 씹으니까 죽겠는 거야.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그걸 못 먹었죠. 세영 씨가 이제 이산과 덕임의 키스신 굉장히 화제하였는데 실제 촬영 분위기는 어땠어요? 보통 드라마 찍으면 한 두 달 정도 촬영하다가 키스신을 찍거든요. 이건 거의 한 4, 5개월 찍고서 키스신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가족... 가족... 우리 무슨 얘기였는데 너무 친해지고 나서 저희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혼 20년 차 부부의 어떤 키스신 같은 그런 느낌 가족끼리 이러는 건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스태프분들은 덩달아 그런 장면이 있으면 굉장히 과열이 돼요. 구경도 하러 오시고 왜? 어떻게 할 건데? 막 이러시고 저 키스신 들어가니까 다들 조용하세요. 막 무전을 하시는 거예요. 좀 되게 민망했어요. 찍을 때 준호 씨는 어땠어요? 굉장히 떨렸죠. 떨리고 긴장을 하기도 했고 저는 원래 NG를 내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타입이기도 했고 사실 세영 씨도 그 유명한 영상이 있었거든요. 키스신을 할 때 아 예진아이 또 뭐예요? 네, 굉장히 메이킹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정말 멋있는 프로페셔널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래 우리는 딱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아 기대가 아니고 아 기대가 아니고 아 기대가 아니고 아 기대는 거예요 아 주로 딱 걸렸어요? 너무 오랜만.. 아 오랜만이란 말이에요. 뭘 오랜만이란 말이에요. 아 계속 나오네 아 계속 나오네 아 계속 나와봐 오른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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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녹화 하나 나왔네 다 컸다 1회보도 하나 나왔다 아무튼 이제 왜냐면 14부까지 키스신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야 우린 뭐 진짜 가족이고 야 우린 뭐 키스신 이제 없어 없어 이러면서 그냥 끝날 때까지 우린 일도 없어 이러면서 막 촬영을 했던 사연 센세이션 했겠다 모르고 물론 언젠간 나오겠지 이렇게까지 늦어질지 몰랐던 거죠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랐죠 늦게까지 그래서 너무 친해지니까 그러면 안 친해질 때 하는 게 낫나? 차라리 저는 그게 나아? 친해질 때 하는 게 낫지 않아?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합을 맞춰야 하니까 친해진 이후가 낫죠 그렇지? 준호 씨는 다 짜고 짜고 싶었나 봅니다 그게 아니고 친한 사람 스타일인가 봐요 낯선 사람 좋아하는구나 그래 낯선 사람 모르겠는데 자 그게 아니고 이게 친해지는 결이라는 게 실제로 약간 로맨스적으로 처음에 만나서 친해지는 것과 그냥 정말 친한 친구처럼 약간 이렇게 서스름 없이 친해지는 결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후회였죠 나중에 구강청결제로 서로 이렇게 짠 하면서 자 가자 근데 그 첫 키스 장면이 어려웠던 이유는 둘이 마음이 맞아서 키스를 하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한 명이 그냥 강제로 하고 한 명은 밀어내다가 밀어내는 키스 씬이었어요 싸우면서 하는 키스 씬이다 보니까 그냥 밀어내도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안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서 뭐 적당히 밀어내야 되고 적당히 밀어내다가 다시 또 눈을 감아야 해서 세상에 이제 제 짓는 게 적당히거든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러네 희준호 씨 아 예 예 예 이거 좀 다른데요 임금님 임금님 예가 좀 다른데요 예 예 정주호가 본의 아니게 서상궁 장혜진 씨를 아내로 맞이할 뻔했다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갑자기 저는 아 아 정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야외 촬영을 하는데 한파였어요 한파였는데 입이 너무 얼고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이걸 원테이크로 찍어야 하는데 대사가 서상궁 예 전 이제 두 번 다시 성과 덕임은 과빈의 시중을 들지 않을 것이다 예 저는 오늘 밤 성과 덕임을 내 침전으로 들여라 예 예 두 번 말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야 되는 시인이었던 거예요 한 네다섯 번을 갔나? 그런데 자꾸 입이 오니깐 lance 서상궁 서상궁 성가덕임 성가덕임 화빈 화빈 서상궁 서상궁 슛 들어갈게요 예! 서상궁! 이러면서 대사를 하는데 오늘 밤 서상궁을 침전으로 들어와요 바로 그냥 옆에서 대환이 형 이야! 이야 멋진다! 우리 현장에 그런 NG가 나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죠 왕의 말은 곧 어명이기 때문에 겁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준호 씨가 이세영 씨와의 합방씬 화제가 됐었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형 팔아줄 gente 덕분에 해conduct 철희 분위기 어떠했나요? 아무래도 경건한 마음으로 또 이제 그냥 딱 실수 없이 실수 없이 프로페셔널하게 또 한 방에 눈붙이 한 방에 안심 안 까지 한 방에 그냥 왜냐면 그때 대본에는 세용 씨께서 또 이게 저고리를 살짝 이렇게 벗는 씬이었기도 했어서 원래 대본에는 되게 섹시하고도 아슬아슬한 씬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리허설을 해보다 보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감독님께서 우리 이러지 말자고 우리 이러지 말자 사실 이게 저고리 안에 또 속척삼을 또 입어요 그러니까 저고리를 다 풀고서 저고리를 벗기고 나면 그 안에 하나가 더 있는거죠 약간 그 저기 러시아 마트로시카 인형처럼 네 항상 기여풀고 있네 계속 뭐가 있죠 약간 좀 막아 뜰 수가 있으니 예쁘고 아름답고 설레임을 딱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약간 섹시함보다는 예쁨 감독님께서 그 씬 아예 과감히 없애시고 오히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덕임이와 산이가 한 번 더 이렇게 키스를 했으면 좋겠다 아침에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 장면이 사실 더 설레긴 했었어요 그 설레임을 감독님께서 딱 캐치를 해주시고 그렇게 가자라고 진짜 사랑은 아침이죠 그럼요 그래서 조회 늦었다 그때 당시에 그 즉석에 추가된 대사들도 있었다면서요 다른 씬인데 이제 이 둘의 사랑이 이어지고 나서 자주 덕임이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뒤에 갑자기 감독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대사였는데 오늘은 그냥 손만 잡고 잘 것이다 라는 대사를 추가를 하신 거예요 오늘은 정말 손만 잡고 잘 것이다 정말이셉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모든 것을 다 숙제하고 들어온 상황에서 뭔가 세영 씨를 보면서 그 대사를 하라고 하시니까 둘 다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오늘은 오늘은 손만 잡고 잘 것이다 그 대사를 또 이제 흔히들 하는 말인데 그것을 이제 왕이 갑자기 또 추가된 대사로 하다 보니까 되게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대사를 딱 즉석에서 추가를 받고 나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들은 손만 정말 잡았을까 그렇지 수로 씨의 해석은 정말 손만 잡고 잡을 것 같습니다 다음 씬이 정말 손만 잡고 있었어요 다음 씬이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살짝 이제 산이가 백허그를 하고 있고 이렇게 손을 손에서 타이틀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열린 결말인 걸로 알잖아요 제 해석은 달라서 제 상상을 깨지 마세요 이준호 씨도 옷 속니다 덕분에 우리 집 준호 말고 또 다른 별명이 많이 생겼다고요 세손 시절 때 입었던 옷들이 유난히 좀 이제 청색 아 청색이라고 하는데 추운 색을 많이 입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선 쿨톤이라고 쿨톤이 정말 잘 어울린다 쿨톤 이거 소화하기 힘들 것 같아 생각시 시절의 덕임 씨는 또 이제 분홍색 옷을 많이 입었었는데 세형 씨는 이제 조선 어피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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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복숭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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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소매 촬영장에서 중독된 게 있었다고요? 재미들린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세형 씨랑 참참참 아 이거 중독된 거 그런 거 재밌지 네 그거를 촬영 대기 시간마다 조금 길기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뜨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했을 때 이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세형 씨 죽는 씬 찍을 때까지도 아유 중요한 타이트는 다 찍고 나서 그냥 풀샷에서 왜냐면 둘 다 계속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죠 지치죠 그렇게라도 저걸 좀 어떻게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손목에 막 멍들고 있었어요 봐주거나 이런 거 없이 진짜 세게 때리고 고마워 고마워 빨리 잠깐만 잠깐만 눈밀한 취미생활이 있어요? 어허 제대 전부터 이제 조금 들였던 습관? 아침에 일어나서 목탁 치는 게 기분이 좋아서 아 이거를? 네 똑똑똑똑똑똑똑 하는 그 소리가 목탁을 치는 너 오늘 처음 운네? 그래서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똑똑 톡톡 톡톡도끝 아니 소리가 좋은 거 아니면 타구감이 좋은 거 둘 다? 둘 다죠 종교도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Austin 그러니까 웃지 그러니까 웃는거야 사실 저는 약간 좀 이거 금단의 아이템을 사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얘가 금탁을 샀을 때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정과 편화가 필요할 때여서 기도도 기도인데 저는 좀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이 편안한 소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그걸 사오고 집에서 좀 마음의 안정을 계속 취해야겠다. 뚝뚝뚝 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소리가. 그거 나 이해해. 명상할 때 그렇게 하긴 하는데 너무 처음, 너무 처음 듣는 얘기라서. 하루에 몇 번 쳐, 아침에? 뭐 원칙이 있어야 하는 거야? 세 번 쳐졌다. 아침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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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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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화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목탁을 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팬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제가 핸드폰은 갤럭시 Z 플립을 쓰는데 패드는 아이패드를 쓰고 그걸 섞어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 워치는 샤오미 워치를 쓰고 아이템의 탕평책이냐 그런 얘기를 아주 잘 갖다 붙여서 좋죠.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지금이 준호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씹. 제가 진짜 씹. 제가. 어? 이 정도면? 야 이 사람! 목탁 가지 마 목탁. 뭐 없어? 신고 없어? 아니요. 아무튼 이거라고. 뭐라고 진짜. 12년 전에 제가 이제 강심장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 인기는 계절이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팬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고요. 제가 처음에 데뷔하고 다른 멤버들 보다 덜 활동을 할 때 그랬을 때 이제 혼자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막 예능 같은 거를 해도 다 편집되고 막 그럴 때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의욕은 넘치고 열심히 하는데 모든 게 안 따라줬던 시절이 어렸을 때 있었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2PM으로도 잘 됐고 그때 당시에 어쨌든 뭐 최고의 전성기를 구사했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아픔이었던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최근에 또 우리 드라마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계절이 이제 오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왔어 왔어. 저는 사실 그때 이후로도 사람들은 모르는 계절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행복했던 늘 계절이 매년마다 있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시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계절이라는 얘기가 사실 지금 준호 계절 맞아요. 여지가 없어요. 맞아. 자 오늘 기다렸습니다. 시청자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 무대 옷소매 팀이 부르는 두 편의 우리 집 들어보겠습니다. 됐어. 와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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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에이, girl. 테이키 홈 터나잇 오! 와! 테이키 홈 터나잇 오! 홍전! 네가 나타나서 내게 무관심인 척 아닌 척하는 게 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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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맘은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내게 눈빛을 줬다 뺐다 다 보이는 네 속마음에 나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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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단 아무도 모를게 아무도 몰래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리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It's alright 단 아무도 모를게 10분 뒤에 10분 뒤에 10분 뒤에 너리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너리 기다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